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매직 완드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매직 완드 툴이 나타납니다. 이 도구는 책상을 기준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이미지에서 유사한 색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색상도 클릭해보죠. 클릭한 지점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이 자동으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이렇듯 색상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옵션에 보면 톨러런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 영역으로 만들 색상 범위를 지정합니다. 샘플링한 픽셀의 색상과 얼마나 유사한 색상까지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를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톨러런스를 10으로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죠. 같은 지점을 클릭하자 더 적은 영역이 선택되어지죠. 톨러런스가 낮아지면 클릭한 픽셀의 색상과 더욱 더 유사한 색상만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톨러런스를 55로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죠. 노란색을 클릭하자 외곽에 있는 노란색 영역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톨러런스를 높이면 클릭한 픽셀의 색상과 유사도가 떨어지더라도 더 넓은 범위의 색상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톨러런스는 0에서 255 사이의 픽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0일 때는 샘플링한 픽셀의 색상과 똑같은 색상만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고 픽셀 값을 올릴수록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색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255는 모든 색상 범위이므로 어떤 색을 선택하든 이미지 전체가 선택 영역이 됩니다. 피부색을 클릭했는데 이미지 전체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색상 범위가 조금 넓게 선택되도록 55로 설정해놓겠습니다. 노란색 배경을 선택해보죠. 외곽에 있는 노란색은 모두 선택이 되었는데요. 모델 안쪽에 있는 노란색은 선택이 안되어 있죠. 그것은 컨티규어스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컨티규어스를 체크해놓으면 클릭한 픽셀에서 이어지는 동일한 색상만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검은색을 클릭하자 샘플링한 픽셀에서 색상이 이어지는 머리에서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다른 색상도 클릭해보죠. 마찬가지로 색상이 이어지는 인접한 영역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샘플링한 픽셀과 유사한 색상을 이미지 전체에서 찾아서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머리쪽 검은색을 다시 선택해보죠.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머리쪽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있는 모든 검은색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란색 배경을 클릭해보면 외곽의 노란색과 함께 인접하지 않은 모델 안쪽 노란색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 영역을 확인해보죠. 선택 영역을 확인해보죠. 컨티규어스를 체크해놓겠습니다. 모델의 피부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피부는 한 번에 선택이 되지 않기에 선택 영역을 계속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측 상단 옵션에서 Add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 영역을 빼고자 한다면 Subtract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영역을 교차하여 만들려면 Intersect 모드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로도 할 수 있습니다. Shift Alt Alt Shift입니다. 선택 영역을 추가하면서 피부를 모두 선택해보죠. 깔끔하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대충 하셔도 됩니다. 선택 영역을 확인해보죠. 모델의 피부만 선택되어졌죠. 이렇듯 색상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고자 할 때 매직 완드 툴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샘플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것은 샘플링할 색상의 픽셀 수를 지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Tolerance를 0으로 설정하고 Anti-Aliance를 체크해제 해놓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네모 한 칸이 이 픽셀인데요. 이런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여기 포인트 샘플은 픽셀 한 개의 색상만 샘플링합니다. 픽셀 하나만 샘플링 되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현재 Tolerance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은 색상이 인접해 있지 않으면 다른 픽셀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3x3 Average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것은 세로 3 픽셀과 가로 3 픽셀에 해당하는 영역의 색상 평균 값으로 샘플링합니다. 클릭해보죠. 평균 값에 해당하는 색상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포인트 샘플보다는 더 많은 픽셀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5x5 Average도 확인해보죠. 이것은 가로 세로 5 픽셀의 평균 값이겠죠. 클릭을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픽셀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평균 값을 내는 픽셀 수가 많을수록 색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박스가 선택되어진 상태인데요. 빠져나오려면 Enter 키를 누르면 됩니다. Anti-Alios는 매끄러운 가장자리의 선택 영역을 만드는 옵션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체크 해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보죠. 이번에는 Anti-Alios를 체크하고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현재 이미지는 Anti-Alios가 체크 해제된 상태의 선택 영역인데요.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가 거칠죠. Anti-Alios를 체크했을 때 선택 영역을 보면 가장자리가 좀 더 매끄럽게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nti-Alios를 체크하면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에 헤더가 조금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모델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려면 샘플링해야 될 색상도 많고 복잡해서 깔끔하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동일함으로 배경색을 샘플링하여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반전하여 모델을 선택합니다. 선택 영역이 인버스되면서 모델이 선택되어졌죠? 머리카락을 확대해서 보면 가장자리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의 정밀한 수정이 필요할 때 상단 옵션에 있는 Select and Mask에서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lect and Mask 창이 열렸는데요. 이것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포토샵 TL18-4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용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포토샵 TL18-4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매직 완드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